필리핀에서는 우리나라보다 2개월 늦은 내년 5월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데요. 대선판이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며 한 편의 드라마처럼 전개되고 있습니다. 주인공들은 두테르테 현 대통령과 그의 딸, 그리고 독재자로 악명을 날렸던 고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입니다. 이봉석 기자입니다. 로드리고 두테르테, 현 필리핀 대통령의 딸 사라 다바오시 시장이 부통령 출마를 선언했습니다. 사라 시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렸습니다. 이에 따라 그의 부통령 출마 선언은 지지자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. 사라 시장의 발표되어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지난달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페르디난드 봉봉 마르코스 전 상원연이 사라 시장을 러닝메이트로 지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. 마르코스 전 의원은 과거 21년간 필리핀을 철권 통치했던 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이름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의 아들로 독재자의 아들 그리고 스트롱맨의 딸이 연합하는 셈입니다. 두 가문의 정치적 결합은 필승 카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.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독재 시절로 회귀를 우려하는 인권운동가들이 거리로 뛰쳐나갔을 정도입니다. 일각에선 마르코스 전 의원과 사라 시장이 6년의 대통령 임기 가운데 각각 3년씩 집권하는 방안을 협상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. 필리핀 대선판의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. 대선 후 은퇴하겠다던 두테르테 대통령의 부통령 출마선이 퍼져 아버지와 딸의 맞대결에 관심이 쏠렸는데 두테르테 대통령은 결국 부통령 후보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. 연합뉴스 이봉섭입니다.